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개발하는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백신 여권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영화관, 콘서트장 등에 들어갈 때 접종 사실을 입증해서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원우 PD입니다.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갈 때 일반 여권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선 디지털 백신 여권 개발 작업도 한창인데요. 감염병 전파 위험을 막으면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것이란 기대와 백신 격차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27일 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관과 기업들을 중심으로 백신 여권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권은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에 올리면 각국 정부나 단체가 이를 확인하고 입국, 입장을 허가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인데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사람이 몰리는 영화관, 경기장 등을 방문할 때 접종 사실을 입증해 활동의 자유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스위스 비영리단체 코먼스 프로젝트와 세계경제포럼이 개발 중인 코먼패스 앱은 개인 정보는 노출하지 않고 보건 당국의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의료 증명서와 통행증 등을 QR코드의 형태로 발급한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0월부터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싱가포르, 홍콩을 오가는 유나이티드 항공 및 캐세이 퍼시픽 항공에서 시험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형정보기술기업 IBM은 디지털 헬스패스라는 자체 앱을 개발한 바 있는데요. 콘서트장, 회의장이 입장할 때 필요한 발열 검사나 백신 접종 기록 등 필요한 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백신 여권을 둘러싼 전망은 현재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각국이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들어간 만큼 디지털 여권이 상용화하면 여행, 항공 분야 등에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신 여권은 소지자가 바이러스 항체를 보유해 자유롭게 활동해도 감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백신을 맞았다 해도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전파 가능성이 진짜 없는지 등은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스턴 터프츠 메디컬 센터의 쉬라 도른 박사는 면역 그 자체는 여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며 백신 접종자의 감염 정도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신의 보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완화 정책이 확립되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다시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KBC 뉴스 이혼우 PD였습니다.